신행정론 학자도 있습니다. 신행정론 학자. 신행정론 학자는 대표적으로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등이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사회 문제 속에서 가치판단을 통해서 적실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논리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행정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정 이론론으로 새로운 행정학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그래서 여기 신 신 신 신 신이 지우디 신 신 신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왈 왈 왈 왈 왈 왈 왈 신 왈 왈 왈 왈 왈 그게 말이니 그게 말이니 프레드릭슨 신 왈 왈 왈 왈 왈 그게 말이니 프레드릭슨 이렇게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여튼 그래도 나중에는 기억이 남더라. 신 왈 왈 왈 왈 왈 왈 왈 마리니 프레드릭슨 이렇게. 그래서 신행정론자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입니다.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를 잡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 정도 기억을 좀 남기시고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면 기억이 그냥 귀에서 나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하나 집어넣고 신 왈 왈 왈 왈 왈 왈 왈 왈도 그게 말이니 프레드릭슨 하면 좀 기억이 남기 좋겠죠. 그래서 신행정론은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등이 주도하였다. 신 왈 왈 왈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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